안녕하세요. 함께한 수록정대방학과주는 정답파학정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평가원 시험을 치르셨는데요. 일단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슈가 있어서 누구나 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 킬러 운항에 대한 제재를 정부에서 걸었기 때문에 과연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어때? 확실히 킬러를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킬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그냥 길러문항 뭐 이런 거. 킬러가 아니라 길러. 실력을 길러주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 양적관계 중화반응 문제는 지금 중화반응 문제, 19번 문제는 배점이 2점이에요. 2점이고 우리가 많이 했던 그 2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 1가들로만 반응을 해서 확실하게 중화반응을 낮춰주셨고 그 다음에 양적관계. 우리가 화원에서 킬러라고 하면 양적관계하고 중화반응인데 중화반응은 진짜 난이도를 많이 낮췄고 양적관계 같은 경우에도 개수를 보통 미지수를 한두 개는 놓는데 미지수 하나도 없이 그냥 다만 그냥 상태 정도 기체가 아닌 물질을 하나 넣어서 그 정도의 함정만 들어있었던. 근데 개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9평 문제를 보니까 이제 킬러는 없고 그 아래급, 준킬러급으로만 거의 이제 배치가 돼서 어쨌든 또 변별력은 가져야 되긴 하니까 자, 그래서 준킬러 문제들로 거의 다 3, 4페이지는 배치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해서 수능도 이렇게 가겠죠. 지금 6평 이후에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9평이 이제 올해 수능을 어떻게 낼 건지를 보여주는 최종 평가원 모의고 의사였기 때문에 자, 9평 형태로 이제 수능을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난이도를 좀 낮춰서 예전에 기출만큼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죠. 18번 문제, 기체 문제에서 우리 실린더 2개 화학시 정하는 문제들 몰과 관련된 것들, 진량과 관련된 것들 자, 그런 거는 조금 계산을 잘못했으면 좀 어렵게 풀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출에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예시된 물질 자체가 기출에서 거의 기본 형태 물질 그러니까 좀 물질들도 CH4, NH3, H2 이런 거 정말 기본 물질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난이도를 1, 2페이지도 많이 낮춰주셨던 자, 그래서 지금 1컷이 48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45에서 44, 43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확실히 지금 난이도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야겠죠. 실수를 안 해야 될 거야. 예전에는 만점을 받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만점도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실수를 줄이는 거 내가 어느 부분이 좀 계산이 자주 틀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1, 2, 3페이지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게끔 그래서 4페이지 가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샘이랑 전문항 같이 풀어보면서 자기가 혹시 뭐 막혔던 부분이 혹시 있었으면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프리들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잘 풀어줄 테니까 자,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자, 1번에서는 이제 자, 메테인에 대한 설명은 학생 3명에 대하여서 자,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메테인은 일단 탄소화화물이 맞죠. 자, 탄소를 주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등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탄소화화물이라고 하니까 자, 학생 A말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의 연소는 흡열반응이야 자, 발열반응, 흡열반응의 대표 반응이지 자, 연소 반응이니까 연소는 흡열반응이 아니라 발열반응의 얘기 때문에 자, 학생 B의 말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되냐 흡수되냐 이건데 자,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열이 방출된다. 그치? 그러면 흡열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질사라버님의 용에 대해서 자,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자, 냉찜질 주머니고 차갑게 주위를 주머니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내려간 거잖아. 근데 이제 흡열반응을 일으켰을 때 어? 선생님, 열을 흡수하면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그게 흡수한 열을 온도를 올리는데 쓰지 않아요. 흡수한 열을 반응을 진행시키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그게 순간 헷갈리면 발열반응을 뒤집으면 어차피 흡열반응이잖아. 발열반응은 뜨거워지는 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흡열반응은 아, 온도가 내려가겠구나. 차가워진다.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아, 이건 흡열반응이다. 라는 걸 헷갈리면 안 돼. 순간 갑자기 헷갈려서 1번 틀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럴 때는 열이 방출되라는 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 A말만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 하면 되겠고요.